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음 음음 음음음 음음 음음음 어이 아이 이다 만지 엔진가속 50% 그리고 좋다 그거 4번입기 효과도 같이 붙어있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뒤져 인마 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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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안녕 어이 씨벌 내가 병신같은 모습만 보여줘가지고 내가 못하는 줄 알지 어? 나도 할 때네 근데 우리팀 뭐하냐 시마는 왜 또 저길 기어들어가고 있어 우리 쇼카쿠 뭐하냐 우리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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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at 뒤졌어 어.. 씹 어허허허허 자탑 아니라고 던지면 실력은 누가 키워? 실력은 뭐게 키워 그러면? 안 키우나? 몰라 자탑 아니라고 던진건지 그냥 던지는 병실인지 어디까지나 죽이고 자탑 아니라고 던지면 그건 이제 시발새끼지 근데 우리 야사시 어떡하냐 저거 뒤졌네 무슨일인지 계속 추측은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골도망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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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도 단지 골도망가 나 골도挺치면 골도 levierung 골도 가능 2. 3. 2. 3. 4. 아니 아직 몰라 지금. 둘 gain 여기 그다음 정보 정보 suas ㄷㄷ 으아.... 천천히 해도... 아직 10분 남았어 아직 야 돼지피가 팔만이다? 아직 충분하네 음? 아니야 괜찮아 아마도 온타나 지금 안괜찮나? 괜찮겠지 뭐 안괜찮네요? ㅅ었어요 저 어어어어어어어 하늘은 돈 혼자 숨긴다고 했어 아마도 얘 근데 왜 계속 나한테 와 집었다 아니 가판만 30mm야 얘 나머지 다 27mm이고 그래서 잘못 맞으면 몬타나한테도 뒤져 아마도 너 조중기 안 꼈니? 참 퍼지는게 이거 조중기 안 낀거니? 이 새끼 조중기 안 꼈어 이 새끼 조중기 안 꼈어 조중기 안 낀거야 이거 뭐 뭐 그렇겠지? 솔직히 조준기 빼면 장전기밖에 더 있나 아 장보하러 피 존나 많네 다행이다 남은 애들 피 왜케 많아? 뭐있나? 야씨 재밌냐? 난 존나 빡세게 굴렀는디 이게 재밌어? 아 왜 누름? 기다렸다가 Y를 누려야 되는데 모르고 T를 누려버렸네 안녕 꼬꼬마 새끼야 너 아까 나 써돌아 즐겁지? 이리와 뭔소리야? 싫어요 내가 왜 나이쿠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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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네 뭐 살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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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쿠호 저 쓰드레기 새끼 저거 미주리가 9.5인가? 구축에 달리는 레이더 구축에 달리는 레이더는 다 7.5km고 아틀란타가 8.5인가? 죽혀 리포 졌어 쩝 아 리포 졌어 감사합니다.